아니 그냥 마이크 하나로 장기를 보여준다고요? 이건 깡따군데 이거는? 그렇게 재주가 없는 분을 알겠는데 재주는 없는 분 아세요? 제가 잠깐 그냥 맛보기로 했어요 진짜 유재숙 씨는 성대모사도 안 되고 헬리콥터 돼요 헬리콥터 아니 결혼식으로 성의 없이 할 거예요 재주가 없어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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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초등학생이야 뭐야 아 좋아요 재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치 2행시 3행시 다 되니까 아 그래요? 막 하는 거죠 막 아무거나 막 해요 막 해요 스텝 중에 없을까요 스텝 하고 싶으신 분 누구 누구 강찬이 감독님 강찬이 3행시 바로 하세요 하나 둘 셋 강 강찬이요 왜 사투를 왜 찬찬이 보니까 희 희한하게 생겼네 됩니다 다 돼요 시작 이거는 이건 정해져 있던가 정해졌던가 다른 걸로 딱 여기 그냥 처음 보는 스텝 분도 괜찮아요 우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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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레디? 원, 투, 쓰리 우 우영아 우영아 아니 이게 뭐야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아니 이게 무슨 장시야 다 똑같애 왜 배터리 너무 똑같애요 다 돼요 아니 앞에 이름 얘기하고 그래 똑같애 이관수 아니면은 제가 약간 이게 좀 그 사주하고 섞어서 드릴게요 네? 사주? 이름 가지고 이행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사주를 봐드릴게요 사주? 아 좋아 좋아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사주를 보는 게 장기라고요? 맞아요 이행시로 다섯 분 밖에 안 돼요 이행시로 사주를 봐준다고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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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를 우리 대표님 아 전소민이죠? 네네 전 전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형 한 5분 시간 줄까요? 재석이 형 5분 시간 줄까요? 아니 입술이 보라색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주를 봐드려요? 하나 둘 셋 사주를 봐드려요 아니면 뭐지? 네 다른 걸로 사주를 봐드려요 사주를 봐드려요? 아이 씨 죄송한데 시간을 너무 끄는 거 같은데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아유 저는 바로바로 해요 바로 해요 하나 둘 셋 전 전생에 오 소 재석이 형 입술이 너무 파래요 잠깐만 이거 안절부절 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 다리 가만히는 못 있네 아니 이거 재치예요 마이크를 무드무드떠 떠는 게 무슨 재치야 가만 안 있어? 가만 안 있어? 헬리콕터를 너무 하잖아요 헬리콕터만 개인기가 아니었잖아 전생에 불러온 거 전생에